거리를 좀 더 떨어져 떨어져 너무 가까우면 잘 안 묻어 어 그정도에서 그냥 날려 그게 오히려 더 잘 뿌려지니까 미는게 아니라 그냥 긁으면 돼 옆으로 눕혀봐 어 손방에 그렇게 하고 싹싹 긁어봐 차라리 그렇게 하는게 더 편해 그럼 그쪽만 쓰지 말고 반대쪽도 쓰라니까 여기만 하면 나중에 부러질거 아냐 네 맞습니다 그런식으로 차근차근 효과 좋다 일단 클리어를 끌어가는건데 일단 느낌이 굉장히 좋다 뭔가 지금 녹슬어 보이고 진흙한 느낌 클리어 뿌리면 또 촉촉한데 마르고 나면 또 느낌이 달라지거든 어떻게 달라져요? 그건 종잡을 수가 없더라고 그쵸 약간 뿌옇게 되기도 하고 밝게 되기도 하고 음 아트렛츠의 미스네 응 응 응 응 응 응 응 감사합니다.